마사지 마사지 매끄매끄네 이거 너무 세게 하니까 또 놀랬나봐 눈이 쏙 들어갔어 여기 뒤에는 달팽이집 엄청 자연상태 정글상태 옆에 새끼달팽이 여기다가 붙여줘봐봐 새끼달팽이 여기다가 올려줄래 새끼달팽이가 나옵니다 올리면 안되지 옆에다가 이거는 새끼달팽이와 자이언트달팽이입니다 투미니가 안보여 첫째가 안보이네 와 엄청 차이난다 그치 백배는 되겠다 여기 너무 작아서 안보이는데 아빠 잠깐만 와 이거 초점이 잡히나 잡히나 엄청 조그만 달팽이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으흠 실제 요구만큼 차야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